좀 눈이 맵다, 양파를 쓸 때. 눈이 너무 맵지, 환경도 놀라잖아. 물환경. 물환경은 좀 쓰다 보면 습기같이. 선글라스. 이제 내가 좀 보여줄게. 눈을 가리고 쓰는 거예요. 에이, 에이. 리신, 리신. 자, 이거는 전문가예요, 전문가. 어린이 친구들, 어른들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고.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보여줄게. 무림 고수 같다, 지금. 소림사의 주방장. 오, 조심, 형 진짜 조심. 이렇게 이제 양파 있는 위치를 보고. 양파 있는 위치를 보고. 오! 대박. 이게 마술이다. 이거 봐봐. 이게 아까 그거, 구슬하지 말고. 우와, 이걸! 같이 해 보세요. 형, 위험한 걸. 왜 안 되지. 형, 해! 칼 들고 이상 쓰면 안 돼요. 웃어요, 웃어요.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. 저런 소리가 나는 게 난 너무 좋아.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 기술이. 형, 손 조심. 기술이 있네. 형은 어떻게 자르는 거야, 이게? 여기는 이렇게. 나는 또 수학적인. 선생님께서. 어떻게 잘 돼? 이거 왜 칼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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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딱. 몇 개? 지금 몇 개 쓰는 거야? 하나 썰었어. 두 개, 두 개. 하나 더 썰어야 돼. 이거, 이게. 너무 싫어. 썰어줘야 될 것 같아. 가장 너무. 작게 썰으면 안 되고. 지금까지 양파를 몇 개나 썰었을까? 아, 좀 무리가 썰어. 기술을. 못생겼다. 그럴 수가 없어.